아이, 손 많이 타네, 손많이 타네 야, 바닥 다 깐 거지, 이거? 네, 바닥 다 깐 거지 그럼 좀 이따 러그 깔고 뭐, 끝났는데, 우리? 옮기기만 하면 돼, 얘 되면 왜? 이거 뭐야, 어? 아니, 왜 이렇게 해서 뭐야, 계속 나와 형은 약간 이런 거 만들고 있었구나 아, 계속 다 만들었어, 나 지금 3개 만들었어